요즘 자연인 방송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연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완전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도 시원해 가지고 여기 지리산에 오니까 춥네요. 차에 온도 찍어보니까 뭐 19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 정확히 경남 함양군 지리산 조망공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리산이 한눈에 쫙 다 보입니다. 이 가까이에 자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봐왔던 것처럼 자연인은 어디 산골 오지 막 그런 데 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다 찻길도 있고 생활하기 편한 데 살고 있습니다. 저 위에가 tv에 나왔던 자연인 집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리산 조망공원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전망대 바로 옆이 자연인 집입니다. 조망공원보다도 여기 전망대가 지리산을 가장 잘 멋지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자연인 집 가는 길인데 시멘트 포장은 다 되어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저는 차를 휴게소에 세워놓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뭐 한 100미터만 걸어서 올라가면 자연인 집이 저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tv에 나왔을 때 이 막 뭐 마을에서 30분을 산길을 헤매서 찾아 올라갔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휴게소에 차대해놓고 5분만 걸어오면은 이 자연인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인 집입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칸운 태풍 때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졌어요. 마당에 거의 절반이 다 쉽게 내려갔는데 상당히 위험할 뻔했죠. 집은 아직 산사태에서 안전합니다. 여기가 tv에 나왔던 그 지리산 토굴집 자연인 기억하시죠? tv 옛날에 나왔는데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층은 그대로인데 2층은 자연인이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온실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인데 어쨌든 1층은 옛날에 처음 지은 집 그대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전부 통나무로 해가지고 짓고 위에다가는 또 흙을 덮어가지고 보호 효과를 줬답니다. tv에 보실 때 요것만 보여줘요. 앵글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길 쪽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산만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야 여기 진짜 첩첩산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v 나왔을 때 여기 분재 이 모습 보면은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이게 뒤쪽에 물러서서 찍었는데 이렇게 분재 탁 녹화하니까 완전 그림이죠. 예술이죠. 실제는 아닙니다. 바로 밑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자연인은 상당히 이 석부작, 목부작 만드는 거를 취미로 하고 또 그걸 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은 저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감각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산을 옮겨 놓듯이 이렇게 석부작, 목부작 이렇게 이끼 같은 거 붙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쭤보니까 이거를 취미생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아서 또 수익으로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인 하려면은 산에서 무조건 뭐 풀만 캐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초창기에 이 집 법무를 하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집이 맞나 생각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옛날 집 구조 1층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자연인 집 옆에 지금 데크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는데 작업하시는 공간이고 또 쉬기도 하죠. 이 아래에서 바로 보면은 조망공원 휴게소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리산 전체 천황봉부터 해가지고 전체 지리산 산줄기가 한눈에 쫙 보이는 전망이 아주 멋진 데입니다. TV 자연인 프로그램 찍을 때는 방에 등불을 안 보여줬습니다. 컴컴한데 전기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찍었는데 실제 여기 전기 잘 들어옵니다. 지금 온실에 보면은 불이 다 켜져 있고 저기서 지금 목부작, 석부작 같은 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인이 이제 업으로 이 목부작, 석부작 이런 작업을 하니까 안정된 환경에서 습도, 온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런 온실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카페인가 생각했는데 카페가 아니고 여기서 목부작 이런 거를 키운답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작업실이죠. 이렇게 계곡 환경처럼 만들어가지고 물도 채워놓고 또 LED 등도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이거 와 이거는 산삼입니다. 산삼 야 오늘 제가 신받네요. 신받다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자연인은 요 뒤쪽 산에도 산양삼이죠. 그것도 키우고 또 이런 작품들이죠. 예 작품도 만들고 이걸 또 판매를 해서 또 생업을 유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자연인이라 해가지고 맨날 뭐 산나물만 따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온실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좀 어수선합니다. 여기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이건 백구인데 참 순해요. 이렇게 보면은 카페 같죠. 좀 깔끔한 유리 온실인데 다음에 이렇게 작품 이렇게 만들어서 온실 멋지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얘도 자연인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아주 순해요. 뭐 짓지도 않고 사람 졸졸 따라다니고 자연에 살아서 그런지 애들이 항상 여유가 있어요. 강아지도 산사태가 나서 마당 쪽만 무너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저 집터까지 무너졌으면 엄청나게 위험할 뻔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경북쪽이죠. 자연인 산사태 나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런 축대 이걸 이렇게 큰 바위로 쌓아놨는데도 비가 막 오니까 이렇게 흙더미가 썰려 내려갔습니다.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은 뭐 바로 아래쪽에 국도가 있지만 해발고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조만공원 휴게소 이 자리가 해발 700 이라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자연인 집은 그래서 800은 안되겠고 800 약간 모자란 그런 높은 해발고도에 있어가지고 전망도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시원하고 근데 문제는 겨울에는 엄청 춥겠죠. 그런게 좀 단점입니다. 지금 한참 축대공사 중인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보니까 야 유실대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마당 전체가 거의 다 썰려가고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며칠만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2주 정도 그 정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연인 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자연인 집을 잠시 구경 했는데 참 TV 프로그램이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그냥 여기 가는 길 이야기 안 하면 되지 굳이 거짓말해가지고 산을 30분 헤매서 자연인 집을 찾아갔다 하는데 방송에서 그러면 안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지리산 2탄 3탄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